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4일 채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됐고 몇자리만 남았죠. 자, 어저께도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런 표현으로 언론에서 인용되는 그런 공천 결과가 발표됐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패밀리들 정진상, 김용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변호인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죠. 이 뇌물수수 혐의를 변호했던 이건새 당대표특보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을 지낸 사선 현역 김상희 의원을 제치고 경기 부천병 지역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부천병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김용전 문지원구원 부원장의 정치화급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여기는 바로 서른 의원이 공천 탈락하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 아니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출마 선언한 부천 을지역의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저께 발표된 결과고 이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광주광산갑에 공천을 받았고요. 이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아마 뭐 사진에서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까지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양부남 당 법률루현장 이 사람은 부산고검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광주 서구 을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왔다. 거의 총괄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고검장의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시스템으로 보면 장차관 출신들은 가산점 10%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와 관련 없이 물론 공천이든 이런 거 다 경선이든 다 승리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검장은 차관급입니다. 적어도 법무부에서 검사장급 이상은 차관급으로 관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해서 20%의 가산점을 주었다. 그거는 이 검사장, 고검장, 특히 양분함, 박균택,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이 두 사람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거 아니어도 양분함, 박균택 이런 사람들은 광주에서 충분히 경선을 하든 뭘 하든 뭐 아마 공천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제1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김동하 변호사라는 사람 청년전략직으로 선정이 됐고 그런 식으로 룰을 바꿨고 서울 서대문 가배 그리고 3인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곧바로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을 빼고 그 자리에 김동하 변호사를 넣어서 결국 경선에서 이기게 만들었다. 이것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동하 변호사가 아마 경선에서 탈락한 뒤에 정진상 전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부활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현장 기자들이 계속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진상 전 실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일에 정진상 전 실장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정진상 전 실장이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정진상의 변호인에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라도 공천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서울 서대문 갑에서는 김동하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하고 맞붙게 돼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 남원인실 순창 출신이죠. 서울로 와서 서울 서대문 갑에서 현역 의원 배지를 달고 그러나 이제 그 지역에 사실은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셈이니까 이제 김동하 변호사 정진상 변호인과 맞서게 됐다.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다섯 명 이재명 김용 정진상 이 변호인들 다섯 명이 이제 공천을 받는 셈이 되고 여기다가 대표적인 친문검사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전북 전주을 물론 이 지역은 당선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왜 이 지역에 국민의힘의 정운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정운천 후보는 그 지역에서 한번 당선된 적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겨뤄볼 만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이재명 대표는 사실을 대장동 뿐만 아니고 본인과 본인 패밀리들의 변호인들을 대거 국회로 입성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다. 이 사람들 빼고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 금천에 조상호 변호사 이게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조상호 변호사 금천에 어떻게든 해서 당선을 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현역인 최기상 의원한테 경선에서 지는 바람에 입성을 못 시켰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아시다시피 성남중원의 현근택 변호사 성추행 논란 성희롱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걸 징계 수위를 낮춰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해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따지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에 육박하는 대장동 관련 변호인 이재명 대표 패밀리 변호인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그중 대부분 성공했지만 실패한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중에서 공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부천병의 이권태 광주서글의 양분함 광산을의 박균택 이 세 사람은 거의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부천을의 김기표 이 사람은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의 설론 의원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메타보이스라는 데에서 여론조사를 11일과 12일 한 걸 보니까 김기표 45% 박성중 25% 설훈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근데 이거는 이제 박성중 의원이 서울 서초울에서 그쪽으로 옮겨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부천 의뢰 유권자들은 박성중이 누구야?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이거는 조금 조정을 거쳐야 되지만 어쨌든 서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종전까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서론 의원이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김기표 후보의 지지율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이제 그 반사 이익을 박성중 의원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뭐 김기표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어렵고 유력하다고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 소대문갑의 김동하 변호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호 의원이 현역이고 그 이용호 의원이 그 지역에서 전북에서 당선될 때 광주 전남북을 합쳐서 민주당이 아닌 유일한 당선자였습니다 그만큼 파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김동하 변호사의 당선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이재명 패밀리가 거의 10명 가까이 국회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을 자기 방탄부대로 동원하는 것도 이제 성에 안 차서 직접 이제 자기 변호인들을 국회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들 공천주어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 가서 스크럼 짜고 이재명 대표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변호인들을 공천주어서 국회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과연 유권자들 눈에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비칠 수 있을까요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립적인 유권자들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비치지 않을 거다 라고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문제가 변호사비 대납 인쇄만이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중간에 공천만 준 것이고 그리고 공천도 일부에서는 또 자기들이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또 중간에 선출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걸 변호사비 대납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고 다만 이런 거는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장동 또는 뭐 백현동 뭐 이런 걸 변호해 가면서 받는 일반적인 수입료 그게 얼마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받은 수입료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실제 수입료는 뭐 3천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받은 수입료는 보니까 300만 원이더라 그러면 뭐 한 2700만 원 정도는 뇌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뭐 정치적인 의미고요 뭐 수입료야 뭐 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이제 논란에 입사했는데 법률적인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유권자들은 이 사람들을 찍을 때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결론을 한 줄로 얘기하자면 하 결국 이 당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방탄용으로 그 내모으는 것도 문제인데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는 아예 본인의 또는 본인 측근들의 변호인들을 직접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국회로 보냈다 이거는 민주당이 이래저래 이재명의 사장화 사장이다 하는 것이 입증일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